파쇼달 사건 넘어가기 전에 프랑스 행당 정책을 보강해서 얘기할게요. 프랑스 행당 정책은 알제리, 모로코도 기준으로 적었죠. 모로코와 알제리 기준으로 마라카스카로 연결하는 선인데 그 과정에서 알제리를 프랑스가 합병했고요. 티니지와 모로코를 보호용으로 만들었어요. 지도를 보시면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알제리죠. 티니지 지역을 정용하고 모로코 지역을 자기세계에 놓고요. 이걸 기준으로 마라카스카로 연결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하고 충돌할 수 밖에 없냐면 종단 정책은 충돌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방해 때문에 약간 신민지학대에 제약을 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49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인데요. 1830년 프랑스는 다수의 알제리 항구를 장악한 후에 알제리 전체를 합병했다. 참고로 알제리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동화주의 정책에 입각해서 일종의 프랑스가 프랑스로 보급하고 프랑스식 학교나 이런 것들을 널리 세웠죠. 그리고 프랑스는 알제리를 신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자기 지역 행정단위로 편입을 시켰어. 프랑스 본토로 생각한 거야. 그래서 바다 건너 본토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민지를 만들지 않고 자기 본토로 해가지고 한 주로 편입을 시키고 거기에 프랑스식 행정구역과 그 다음에 학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를 이후에 이 알제리를 프랑스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안 내놓겠다 하다가 알제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있는지 내놓게 되죠.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프랑스는 다년간 경제적과 군사를 동원하여 방대한 사안 사막을 정복하고 1881년 티니지르 보호용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아프리카 내에 남북으로 있는 자국역토를 하나로 연결해 성과를 벌었다. 1885년에 프랑스는 적도 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를 연결했고 또한 1912년 아프리카 서북부의 일부를 떼어 모로코 보호용을 만들었다. 프랑스는 1896년 아프리카 동구에 있는 큰 섬 마라카스카를 신민지로 만들어 1차 대전 발발 전까지 영국 못지않는 많은 신민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쇼산 사건을 보겠습니다. 파쇼산 사건은 예전에 14년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프랑스 행당정책과 영국의 종당정책이 충돌해서 나중에 나일강 상류에 파쇼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충돌 직전에 프랑스군이 양보를 했어. 그래서 왜 프랑스가 양보했냐. 독일 진출에 대한 공동 대응성이 필요했을 때 양보를 했죠. 그래서 프랑스가 모로코를 먹고 영국이 이집트 우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예전에 영국과 프랑스는 갈등 관계였는데 공동회전이었던 독일 진출하면서 파쇼산 사건들도 적당히 해결하고 그 다음 이후부터는 영국이 양국의 친선이 노무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 모로코를 사건 때는 그 대가로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해주고 상부상조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파쇼산 사건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의해서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서양사 총론하고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2051번 보면 아프리카 문화의 선도 주자였던 영국과 프랑스는 그만큼 천연 대입을 하게 되었다. 영국은 아프리카 남북으로 연결하려고 시도하고 프랑스는 사와남부에서 사막에서 독일한 정책을 취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두 나라는 나일강 상류에 맞서게 되었다. 그래서 1898년 영국군의 키치네 장군은 프랑스군 마르셀데리가 나일강 상류였던 백날 지역 파쇼다를 점령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1899년 5월까지 에디오피를 거쳐 지프티카를 계속 진격하였다. 자 이 사건의 양국은 전쟁에 도입할 위기에 맞게 되었고 그러나 프랑스가 마르셀데리의 소환을 하면서 위기를 지나갔다. 그래서 이 파쇼사 사건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타 여론화를 볼게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비스마우크 때니까 주로 점령했던 곳이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하지 않은 곳 빈 땅을 노려서 점령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선안아프리카, 카메론, 토구, 동구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 이제 있고 독일 영국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중에 좀 큰 데가 어디냐면 독일 영 남서아프리카가 있어요. 지금의 나미비아 쪽인데 여기 원주민들 독일이 와서 대규모 학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많은데 독일 같은 게 되게 웃긴 게 유대인들에게는 학살한 거는 되게 뭐냐면 잠 못했다고 총리가 와서 무릎도 꿇고 그러는데 얘네들 학살한 거는 사과를 지금도 하지도 않아요. 하여튼 그것도 강약강의 대표적인 경우죠.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리아와 리비아를 있는데 그 엘리트리아가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에요. 이 지역을 얘기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디오피아라고 했죠. 이디오피아라는데 이디오피아가 이제 크게 세 지역으로 있어요. 요쪽이 엘리트리아죠. 요쪽이 이제 지프티라고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라고 했죠. 에티오피아.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오랫동안 이제 뭐냐면 동력을 유지했죠. 무슬린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리고 이제 엘리트리아 지역은 있는데 요 지역은 뭐냐면 이탈리아가 요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프틴이 있거든요. 지프틴. 여기 있죠. 영국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이후에 지프틴은 이제 이디오피아 연방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독립했고요. 요 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세계 각국에 항구를 빌려줘요. 네. 그래서 군함이 들어가면 예. 그거 가지고 수족을 가지고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군함이 각국에 군함이 있다 보니까 누구나 건들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다음에 원래는 에티오피아하고 이 엘리트리아가 통합이 되었는데 이티오피아라고 했죠. 근데 같은 민족이긴 해요. 같은 기독교도 믿고 문제는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오랫동안 신민지 주인이 달랐잖아요.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탈리아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 독립국이었잖아. 이거 한때 또 이탈리아 말 점령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기는 독립국이었고 여기는 이탈리아 신민지였기 때문에 통치기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달랐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기득권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정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한나라 통합이 했지만 네 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엘리트리아가 됐고 얘네들이 지금은 에티오피아가 된 거죠. 같은 이디오피아로 나눠서 엘리트리아는 예전에 이탈리아의 어떤 신민지였고 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는 독립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또 리비안을 점령했고 벨기에는 콩고를 점령했는데 콩고 보시면 여기 있죠. 콩고강 유역에 있는 나라야. 여기 있는데 콩고강 유역에 있는 나라 콩고인데 콩고를 그냥 벨기에 콕콕 한 거야. 벨기에 콩고하고 염두 비교하면 한 40회 50회가 콩고가 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콩고강 주변의 땅을 그 당시 여러 나라들이 노렸거든요. 근데 벨기에 같은 조그만 나라가 콩고를 먹어버리니까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뒤에 좀 얘기했지만 베리니에도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건 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포르투칸은 앙골이나 모잠비크를 먹었다. 자 결과 20세기 때는 아프리카의 독립국이 딱 두 개가 있었죠.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유지했다. 네. 라이베리아는 이제 미국의 해방율래들이 건국했고요. 미국이 있으니까 건들지 못했고 에티오피아는 그 뭐냐면 앞에서 이제 이탈리아군이 쳐들었거든요. 이해했지만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제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니까 에티오피아가 그들을 쳐보셨죠. 네. 그래서 독립을 유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베리아는 이제 어디에 위치했냐면 여기 있죠. 여기요. 그래서 그 당시 흑인들 독립전쟁 이후에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많았잖아요. 그 흑인들을 보내는 운동이 있었어. 그들이 따로.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자유를 하게 한 다음에 저쪽 라이베리아 쪽을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세운 나라가 이 라이베리아 아 어 라이베리아 국기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성조기와 비슷한데 별이 딱 하나 있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시에라니온이라는 나라도 옆에 있는데 시에라니온도 비슷해요. 영국에서 이제 그 해방된 노예들을 보내가지고 시에라니온이 영국의 통치를 받았던 곳인데 라이베리아 라이베리아는 지금 내전이 나와서 못 먹고 못 살죠. 이게. 그래서 그 미국에 왔던 흑인들이 자유의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그 토착 흑인들을 자신의 어떤 뭐냐면 피지배층으로 만들어 놓고 얘네를 또 노예로 만들어요. 흑인이 자기들 예전에 고생하다가 풀러났는데 또 라이베리아 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노예로 만들어 놓고 불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출신의 흑인들과 거기 원주민과 네 분도 있어갖고 지금도 치부받고 싸우고 있는 나라야. 자 하여튼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열강의 아프리카 침략을 발표해야 되는 키네마 기관층 키네네요. 말라리아를 말라리아를 고치는데 큰 역할을 했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아까 전에 얘기 못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한때 이제 뭐냐면 서부 아프리카의 유럽인 5명 중 4명을 말라리아로 주었을 만큼 말라리아는 유럽인의 아프리카 침략을 막는데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1850년에 말라리아 예방약인 키네네가 발명되면서 유럽인들이 안심하고 아니면 아프리카 진출 박차를 갈 수 있다. 키네네가를 축축하는 약물 같은데 이게 꽃이나 약... 뭐야 꽃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꽃에서 키네네가 축축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6세기 18세기 노예 무역이 성인된 시기 아프리카인데도 소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총으로 무장한 유럽인을 크게 두는 존재가 아니었고 쪽수도 많았죠. 그런데 19세기 때 맥싱기관총이 개발되자 상황이 달라졌다. 맥싱기관총은 1초에 11발 총알을 발사할 수 있고 이는 모든 소총 무기를 압도했다. 키네네의 발명과 맥싱기관총의 개발은 열강의 아프리카 심야하는데 발판이 되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맥싱기관총이 있는데 이 맥싱기관총 원조가 앞에서 얘기한 겐트리기관총 원래 기관총은 겐트리가 맞는데 겐트리는 총을 다발로 묶어서 회전식으로 돌리는 방법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열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해서 열을 그대로 놔둘 경우에는 총대가 총열이 부어지고 씌어지고 그래서 물을 채워놓고 뭐냐면 역시 기관총을 공격하는 물을 채워서 열을 식히는 순행식 기관총을 만들었어요. 이게 맥싱기관총이야. 이 맥싱기관총은 상당히 종전의 겐트리기관총은 훨씬 더 연사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또 상당히 권고해. 그리고 순행식이기 때문에 열이 가열되는 게 거의 없어. 공랭식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1차 세계대 큰 하락을 했다. 그래갖고 이 맥싱기관총에서 1차 세계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한 천만 명 이상 죽였을 거야. 아프리카 수사람만 죽였는데 이 맥싱기관총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 큰 역할을 했다.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너울전쟁 때도 지금 비축문차로 저장하고 있던 맥싱기관총을 가지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맥싱기관총이 상당히 고장도 없고 성능이 되게 좋대요. 움직이는 좀 옮겨다니기는 좀 그런데 어차피 진치 쳐놓고 차로 파놓고 이렇게 싸우면 상당히 이만한 기관총도 없어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서울 열강의 아프리카 지배 방식을 좀 보겠습니다. 베르니에이인데 베르니에이와 관련된 그 콩고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어요. 자 베르니에이를 왜 개최했냐 베르니에이 베르니에이 콩고 영유성 영유성을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베르니에이은 되게 조그만 나라고 콩고는 벨기에 비해서 40배 50배가 큰 나라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콩고강 주변을 영국과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이 한번 먹어보려고 이제 노리고 있었는데 이걸 먹겠다고 이제 영유성을 하느니까 이제 영국과 포르투갈이 벨기에 하게 되고 비스마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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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으로 고주면 자기 땅이니까 유독 열강간의 어떤 아프리카 분할 경쟁이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타협하고 하면서 이제 뭐냐면 국경선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국경선은 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다른 나라 다른 대륙의 국경선은 꼬발꼬발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 지역의 어떤 민족이라든지 이해관계나 그 다음에 이렇게 천연 자연 국경선을 다 이용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경선 자체가 나름대로 역사성, 사회성을 반영하고 있는 거야. 그 민족 분포나. 근데 이게 아프리카 국경은 그 사과 이남을 보시면 알겠지만 좀 반듯해 상대적으로. 근데 이런 반듯한 국경선은 좀 비정상적이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아프리카를 먹을 때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자를 제고 그것죠. 국경선을. 그러니까 그 지역의 어떤 사는 사람들, 언어나 문화나 풍습이나 이해관계를 전혀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의에 의해서 이 국경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국경선이 그대로 이제 뭐냐면 그 뒤에 1차, 2차 세계대전을 위해 아프리카를 독립할 때 그대로 국경에 간 거야. 그 국경선 안에서 이제 뭐냐면 독립을 했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풍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적대관계에 있었던 어떤 부족 간의 어떤 다툼이 뭐냐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같은 국가에서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해관계를 달리면 국경선을 달려가지고 나라를 분리시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간의 뭐냐면 대립된 그 부족들 간의 어떤 그 갈등을 그대로 둔 채 그 안에서 이제 국경선을 그대로 나눠가지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내전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경선을 어떤 이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의 어떤 이해관계나 대립관계를 전혀 보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독립 후에도 아프리카 내전이 계속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 베이키, 아프리카를 어떻게 통치했냐. 이거는 아프리카 전반에 특정하고 있는데 자, 영국 앞에서는 가성비 있는 통치를 했죠. 간접 통치. 그래서 백인 행정 가수를 최대한 감소시키면서 토착 지배층을 행정 말자로 편집시켜서 주민의 혹주를 이끄는 방식이에요. 이건 아프리카 통치 외에도 인도 통치도 그거 그래요. 영국이 통치했던 곳은 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를 플러스 되면 디바이드룰, 분리 통치죠.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한 애들을 자기 편으로 묶어서 얘네들을 자기 병국토로 묶어서 나머지 다수를 통치하는 그리고 부족관에서 이렇게 일정한 어떤 A부족을 지원하고 B부족이나 C부족을 통치하는 이런 방식이다. 그래서 영국이 갈라치기는 되게 잘하는 국가다. 영국이 신민지배가 끝난 나라들 보면 항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영국의 신민지 통치의 유산 때문에. 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동화정책. 그래서 프랑스로나 프랑스 문화나 프랑스 학교를 세우고 보호시키려고 했죠. 자기는 선진되고 개몽댕당하고 하니까. 자, 프랑스인들 중심이 있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신민지가 알제리에요. 알제리는 프랑스에 아예 자국 영토로 편입시켰어. 신민지배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프랑스 행정구역을 설치해놓고. 그래서 그 알제리인들을 프랑스 인원으로 대우를 해줬는데. 실제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면서 그렇게 법적으로 대우를 해줬죠. 자, 그래갖고 알제리가 프랑스 국민로서 2차 세계대 싸웠잖아요. 자유프랑스에서 싸우고. 막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예전처럼 또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프랑스 인원하면서 자기들 2등 시민으로 차별을 하니까. 결국 들고 인원한 거죠. 그래서 알제리가 폭발돼서 독립전쟁을 했고. 프랑스는 메인부대를 파견해서 했지만. 결국엔 진화 못하고 그냥 독립시켰죠.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벨기에는 직접 지배를 하고. 독립후생 정책을 했지만. 겉으로는 독립후생 했지만. 아프리카인데 정치적 권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벨기에 통치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뭐냐면. 레오폴트 2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사비를 털어서. 그러니까 국가가 처음에 이걸 정확히 알았는데. 벨기나 국가가 뭐냐면 콩고를 지배했던 게 아니라. 레오폴트 2세가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뭐냐면 특정 어떤 목적의 해각. 벨기에 동인도 회사나 어떤 회사를 만들어서 회사를 통해서 지배를 한 거야. 그 나온 수익은 레오폴트 2세의 개인지 회사가 된 거야. 그런데 이 개인지 회사를 가지고 벨기에 국민들이 인기를 끌려고 여러 가지 또 베풀어줬죠. 그래서 나중에 레오폴트 2세가 벨기에 통해서 회사를 통해 지배하다가. 콩고 자유국이라는 위성국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치하다가. 나중에 콩고 자유국은 벨기에 정부 밑으로 들어가서. 벨기에 직접 통치하고 바뀌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콩고는 레오폴트 2세의 개인지산이었다가. 나중에 벨기에 정부가 이걸 인수해서 직접 집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벨기에에서 많이 나온 게 뭐냐고 고무죠. 그래서 고무를 생산하기 위해서 프렌테이션 노무급을 했고. 고무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면 그 당시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죠. 아주 그냥 공포스러운 정치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서도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벨기에 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벨기에의 레오폴트 2세는 콩고를 자신의 사유주로 삼았다. 그래서 거기에 콩고 자유국이라는 국가를 만들었어요. 콩고는 강대한 고무 생산자였는데. 산업화 이후 대부분 기계에 고무 부품이 들어가면서 고무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자 레오폴트 2세는 고무 수익을 빨리 얻기 위해서 콩고인들을 장혹하게 차치를 했고요. 그래서 마을에 덮친 벨기에군은 여자를 본모로 잡은다고 마을 사람들의 고무 수익을 가져와 풀어주었다. 고인들이 할당된 채집력을 채우지 못하면 사람을 채집으로 다룰고 그 다음에 고무에게 수익의 채집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몰살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채찍을 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양반이고 못 채우면 어떻게 되냐면 팔과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있고. 자 그래서 레오폴트 2세의 강압적인 통치도 콩고에서는 약 천만 명이 사망을 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제국주의 열강이 아프리카 수탈하면서 아프리카 사회의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자. 제국주의 열강은 세계 각국의 시민을 건설하고 값싼 노동력 확보하기 위해서 아프리카로부터 매년 많은 노예을 끌어왔다. 이런 일을 아프리카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남자의 부족으로 성비 불균형 형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했고요. 상강무역의 폐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에티오피아를 보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는 왜 보냐면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물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때 물솔링이 에티오피아를 공격을 해가지고 그 당시 뭐냐면 신민지를 만들려다가 아니 그러니까 물솔링 전이죠. 물솔링 전에 에티오피아를 공격해서 신민지를 만들려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2차 에티오피아 전쟁에 가서야 걸고 물손이 거기에 점령했잖아요. 자 1차 에티오피아 당시에 통치자는 누구냐면 멜레리크 2세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다른 주변의 다른 주변의 국가들이 일상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는 앞에다 보면 기독교 국가야. 기독교 국가. 특이하죠. 우리가 보면 카토릭식의 기독교 국가는 아니고 허통교인가 동반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1,8 중에 보시면 되는데 에티오피아는 원래는 대여섯 개 정도의 부족 국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이 부족 국가들을 통합한 사람이 누구냐면 멜레리크 2세예요. 그래서 이제 항제를 직위하고 이 사람은 서구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줬죠. 철도를 구수하고 학교들을 권립하고 신식군들을 조직했는데 서구 열방들도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어. 얘네는 중세시대 때 프레스트 존이니 요한사제니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이제 거기에 에티오피아가 그런 요한사제가 살고 있는 땅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에티오피아 호리지어이기 때문에 상당히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는 좀 마음에 안 들었죠. 이탈리아 입점을 때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탈리아가 아 여기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엘레트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제 해완선을 점령하고 나서 야 여기 내지로 에티오피아를 공격하려고 요 땅을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이탈리아는 군대에 이끌고 에티오피아를 공격했는데 이때 이제 서구식 우기로 장착한 에티오피아 군이 또 내전에서 또 단련이 돼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이탈리아 군을 아두아 전투에서 크게 격팔내요.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아프리카 국가 중에 유일하게 사랑의 침략을 막아낸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두아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디스 아바바와 조약을 맺게 돼요. 아디스 아바바는 에티오피아의 수도죠. 거기에서 결국에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의 독립을 인정했다. 자적을 통해서 뭐냐면 그 독립한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아프리카 민족운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공군요 개정 그것에 아프리카 민족운동 관련돼서 좀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잠시만요. 중요하긴 하긴 하는데 이거 뭐 기타사 할 때 넣기도 하죠. 이거는 뭐 이게 집어넣는다? 예전에 집어넣는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서 자 하여튼 이거 이제 잊고 이거 참고해주시고 이거는 나중에 기타사 할 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잠깐만요. 뒤에 있나? 하여튼 기타사 할 때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에티오피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배경 아도아 전투 좀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1890년 에티오피아 중분부의 아도아에서 에티오피군과 이탈리아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를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19세기 말 에티오피아의 멜레니크 2세는 사양의 무기를 들어와 군대를 근대화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노력했다. 이런 상황에서 1895년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 침입을 받았다. 10만 명의 에티오피아 병사들이 아도아 전투에서 만 5천 명의 이탈리아 군사들에게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자 그 결과 이탈리아는 에티오피아를 시민적으로 만드는 계획을 철회했고 에티오피아는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아도아 전투 좀 기억을 해두시고 독립을 이제 확인한 아디스 아바바 아디스 아바바 조약이에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오세아니아 지역이 있죠. 태평양 지도 굳이 오세아니아까지 이제 뭐냐면 정복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정복해봤자 뭐 거두고 별로 없는 게 있는 게 없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제 세계 열경들이 땅 따먹기 했다. 자국이 어떤 왜냐면 그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위대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땅 따먹기 했는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또 미국의 영국의 거점 확보도 있어요. 거점 확보 등등. 그래서 이제 하여튼 영국은 그냥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를 정련로 했고요. 원래 여기는 그냥 버려진 땅이었죠. 근데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제수들을 이렇게 했다가 여기 안착시켰고 후에 여기에 뭐가 발견됐냐면 금이 발견됐어. 그제에서 이제 돈이 되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있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는 좀 오스트리아와 달리 상당히 좀 약간 풍광이 좋죠. 그리고 이제 천연 여러가지 목축지도 있고 그래서 개발을 하는데 이때 마오리족이 있어요. 마오리족 마오리족과 한번 세웠는데 마오리족은 강력했거든요. 결국에는 타협을 해갖고 뉴질랜드라는 신민지를 만들었죠. 결국은 나중에 자치정이 됐다가 독립한 단위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원주민 나라보다는 백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다. 영국인들이 신민지 이주여갖고 상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같은 하와이를 병합했죠.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면 중간에 있는데 원래 독자적인 하와이 왕국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이 여기 와서 농장을 짓고 원체하다가 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미국인 농장주들이 농병을 고용해갖고 하와이 왕국을 붕괴시켰죠. 그래서 독립왕국을 만들었고 독립국가를 만들다가 그냥 국발이 멸치되어갖고 미국한테 나라를 갖다 바쳤죠. 그래서 하와이를 병합해서 미국이 신민지를 삼은 게 아니라 자국 영토해갖고 나중에 50번째 주가 된 거고요. 그 다음 미서전쟁으로 필리핀 원래 이게 스페인 시민지였잖아요. 그리고 미서전쟁 필리핀과 감을 얻었죠. 감 쿠바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필리핀이었다. 그래서 이 시점에 나왔던 것이 문호개방정책이에요. 이 문호개방정책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필리핀은 먹고 미국은 중국 진출의 거점 역할을 한 거야. 중국의 시장에 들어가기 전에 거점 역할로서 필리핀으로 삼았는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다 이렇게 이해관계를 다 나눠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호개방정책을 나서서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서 땅따먹기 하지 말고 통상을 통해서 자유경쟁하자 이런 논리를 제공했던 거죠. 나중에 문호개방정책 할 때 얘기하고요. 미국이 파나마 운하 문호를 만들었죠. 그래서 원래 파나마 운하가 프랑스 렙세스가 여기 만들려고 하다가 잘 안됐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만들려고 하니까 지용도 스웨즈 운하무철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거기는 물이 평탄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계국도 있고 말라리아 모기도 되게 많고 많은 사람을 죽어가면서 만들었다가 실패했는데 그걸 미국이 인수해서 하려고 할 거야. 근데 원래 파나마 지옥은 누구 땅이 였냐면 콜롬비아 지역이었죠. 콜롬비아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돈을 줄 테니까 그 땅 넘겨라. 근데 콜롬비아에 의해서는 넘길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럼 더 받아먹자. 그래서 좀 튕겨야 되지 않냐. 튕겼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빡친 거죠. 파나마 지역에 있는 지주도에게 지원을 해주면서 너희들 독립운동하면 너희들 지원해줄게 하면서 파나마 독립운동을 하게 돼요. 토착세트인 콜롬비아가 진압하려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고 결국엔 파나마가 그 과정에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생 파나마나 국가는 미국이 지원을 받고 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왜 지원해준 게 좋겠어요? 스웨즈 운하를 아니 파나마를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파나마를 그래서 결국에는 파나마가 독립하고 나서 이 파나마 독립국가와 조합을 맺고 파나마 운하의 어떤 건석을 얻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이 있고요. 그 외에도 다른 나라들이 땅따목기 프랑스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땅들은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자국의 어떤 위세나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땅따목기 하고 최근에 문제가 됐던 땅이 뭐냐면 뉴 칼리루니안 땅이죠. 뉴 칼리루니안 이 부분에 하여튼 뉴 칼리루니안 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니켈인가 이렇게 발굴되어갖고 프랑스가 여기 독립 안 시키라고 지금도 프랑스 시민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원주민들이 투표권 투표 문제를 가지고 투표 주민 투표를 한의 많이 하면서 폭동이 일어나고 했던 지역이 뉴 칼리루니안 지역이죠. 자 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덜란드 정부의 시민지 지배를 몰수하는 소설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네덜란드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죠. 여기 동인도 에다. 제가 오늘날 인도네시아 지역이죠. 안전 노른자 땅인데 이게 고무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고 청약가스도 나오고 뭔가 천연자분들이 몰려있는 지역이잖아요. 일본도 동남아시아에 진출할 때 나중에 태평양을 할 때 이 지역을 자각하기 위한 목적이 공격했는데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유럽 열강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후 원주민 노동력을 이용해서 특정 작물을 대장으로 생산한 프렌테이션 노몽을 실시했죠.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네덜란드 정부는 자화인들 자화인들은 자바선을 얘기해요. 여기가 큰 섬이 스마트하고 여기 있죠. 자카타크 주변에 섬이 있는데 이 자바선만 해도 1억 5천만 인가 1억 6천만 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인구보다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제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가 신민통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화인들에게 강제로 차나 커피 그다음에 사탕수 들을 재배를 했고 이를 싸게 사들여 당시 정부 예산 3분의 1의 이익을 이루는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상품 작물 생산을 내기 위해서 쌀 생산지를 주셨다. 이로 인해서 인도네시아는 식량이 없어 벙 들거나 불모 죽는 산을 넣었는데 프랜텐션 농업의 문제점이 이거예요. 반작 경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부를 재배하지 않고 어떤 목적성 한금 장부만 재배해요. 주식은 재배를 하지 않고 돈이 되는 것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죠. 자 인도네시아에서 지방관을 지내며 이러한 모습을 본 그 당시 에르도 데커가 막스 하베르라는 소설을 써서 네덜란드 정부의 폭증과 자취를 고발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융합형 문제와 관련되면 공정부용론이 여기에서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뭐 인용션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네덜란드 신민통치와 관련된 내용을 할 때 프랜텐션 농업을 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비스마크의 외교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보통 비스마크는 앞에 전시를 한번 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비스마크는 외교의 단위라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비스마크 체제라는 독자된 유독 질선을 만들어요. 그래서 앞에 메테넨이나 그 다음에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메테넨처럼 빈 체제 만든 것처럼 비스마크 외교정책을 통해 비스마크 정책을 비스마크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스마크는 크게 세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내 통일정책 국내 통일 독일 통일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국내 정책 세 번째는 외교정책이에요. 이게 주로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이거하고 이것도 나와요. 비스마크의 외교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스마크의 외교정책은 두 가지 목표를 걸고 있어요. 하나가 현상유지정책 국제질서의 현상유지와 황스 국제적 고립정책이에요. 이게 독일 통일 이후에 독일 전까지는 싸우고 다녔는데 독일 통일 하고 나선 2대 국정 과제를 내놨고요. 왜 국제질서의 향상유지가 필요하냐. 독일의 어떤 지정학적 위치를 먼저 볼 필요했어요. 독일은 딱 중간에 했죠. 그래서 예전부터 프랑스 영국 러시아 어떤 딱 해갖고 중간에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공교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불량이 나면 항상 직관적으로 독일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런데 비스마크가 그거 원하지 않았다. 당연히 독일에서 중요한 건 비스마크가 국내 안정이고 중앙집권한데 주변에서 이렇게 전쟁이라고 하면 독일 딱 중앙에 있는 독일 입점일 때는 거기에 시말려 들 수 있고 국내 통일 어떤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내적인 대외적인 완전히 표정한 거야. 그래서 국제주의서 형상유지 정치를 했고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서 주변에 싸움이 안 나더러 한 거야. 그래서 공개 두 번에 걸쳐서 베르헬 했던 것도 비스마크가 주제를 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 다음 프랑스 국제 고위 정책이 뭐냐면 프랑스가 독일한테 당했잖아요. 프랑스는 예전에 강국이었거든요. 독일한테 당했고 프랑스가 독일한테 상당히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 때문에 인구 인구가 국력인이죠. 요즘에 들어서 그게 절실한데 19세기 이전까지는 프랑스 그러니까 19세기 초반까지죠. 19세기 초반까지 프랑스가 인구가 더 많았어요. 근데 19세기 중반에 넘어오어서 독일의 인구가 점점 많아진 거야. 거기서 보불전쟁까지 깼잖아. 까지였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되게 두려운 대상이고 어떻게 하다는 이게 뭐냐면 먼저 선제빵을 날려서 독일은 굴복시키려는 마음도 있었죠. 복수심도 있고 그러니까 프랑스를 어떻게든 침범하지 못하고 국제 고립을 시키려 했어. 프랑스가 국제 고립을 하면 프랑스가 분위기를 봐서 자기 편에 안 맞으면 독일을 공격할 수 없죠. 왜냐하면 프랑스는 아직 독일에 비해서 국량도 지금은 낮고 인구도 적기 때문에 나름데 영국이라든지 이탈리아나 러시아가 끌어져서 독일을 공격하면 공격할 수 있지만 자기 혼자 데려주지 못하거든요. 독일에는 되게 적다고 하면 그래서 프랑스가 데려주지 못하도록 프랑스를 고립화시키는 정치를 했다. 그래서 무슨 동맹이 맺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삼재협약이라든지 삼재동맹이라든지 삼국동맹이라든지 다 이런 것들은 프랑스가 다른 사람들 끌어져서 독일의 양면과 공격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다. 그래서 이런 국제질서 형상유지정책과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내걸면서 했던 체제가 비스마크 체제 라고 해요. 비스마크 체제 그래서 비스마크 체제의 특징을 설명했고요. 그래서 비스마크는 그 당시에 어떤 식으로 했냐. 여기 보면 환상유지정책과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여기 여기 있네요. 있네요. 여기 보시면 독일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삼국동맹을 맺었죠. 독일 이탈리아 오스테간에 아 독일 오스테간에 삼국동맹을 맺고요. 그래서 삼국동맹을 결승하고 그 다음에 또 독일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오스테간에 삼재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삼재동맹과 삼국동맹을 기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성상유지정책 황스 고립화 정책을 했는데 자 이걸 깬 사람이 누구냐면 비엠 2세죠. 비엠 2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좀 설명했지만 그 자기 할아버지와 달리 비엠 1세가 할아버지잖아요. 비엠 1세는 모든 내정이나 외정을 다 비스마크에 맡겼는데 이 젊은 황제는 뭐냐면 자기가 집정했어요. 비스마크가 불안주했어. 그래서 비스마크와 정반대인 정책들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비스마크의 뭐냐면 외교정책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삼재협약 관련된 내용이에요. 삼재협약이 더 발전돼서 나중에 참 삼재 동맹이 되거든요. 자 삼재협약은 누가 맺어진 조약이냐면 독일 오시아 너시아가 맺은 거야. 세 명의 항제가 맺어진 협약이기 때문에 뭐냐면 삼재협약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일종의 침묵 모임 정도 보시면 돼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혁명운동에 군주의사의 유대를 강조한다. 협력하겠다라는 외교적인 침묵 모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갖고 프랑스가 그런 나라가 접근해서 동맹을 맺고 독일을 공격한 걸 막기 위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상유지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죠. 여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러토전쟁 결과 체결된 산스타파 조약이 러시아에서 여기 발간방병으로 이렇게 진출한 걸 보장하니까 그다음에 오스테라 영국이 반발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형성유지정책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고 대니 국제주의 전쟁이 나가면 독이 심할 심할 수 있죠. 그래갖고 비스마크가 세워서 베르니엘을 기체했다. 그래서 러시아를 억제하고 오스테라 영국을 유의하게 판결했는데 이 관련된 베르니엘과 관련된 내용은 전 시간에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베르니엘 때 비스마크 조정을 했잖아.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지만 독일하고 러시아하고 약간 멀어졌어요. 그래서 독일하고 오스테라가 또 접근했어. 그래갖고 러시아하고 멀어진 걸 커버하기 위해서 독일하고 오스테라가 접근해서 앞에 이국 동맹을 맺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또 다시 러시아를 하회시켜서 맺은 것이 삼국 동맹이야. 자 삼국 동맹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맹국 1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은 경우에 나머지 동맹국은 우호적인 중립을 유지한다. 우호적인 한 건 일단 폭면쪽적으로 중립하지만 언젠가는 각국이 동맹국을 지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장독립하고 비슷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장중매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이 전쟁할 때 무장중... 무장중립 동맹을 맺었잖아요. 미국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당시 중립하지만 뭐냐면 상황 봐서는 미국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조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로크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한다. 왜냐하면 트로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오스하고 러시아가 갈등 상황이 있군요. 기한은 3년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는 이런 트로크 문제 때문에 범, 슬라브지, 범, 게르미아 영토 문제를 걸켜있잖아. 그러니까 관계가 악화됐다 보니까 갱신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러시아도 잡아주자. 그래서 러시아만 따로 붙여서 러시아 재부전 조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이제 3제협약이 더 발전해서 3제 동맹이 되고 그런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의 관계가 더 악화되니까 일단 오스트리아 빠져나가고 러시아와 재부장 조약을 해서 이 내용이 그대로 러시아와 독일한테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 내용이 자 그 다음에 삼국동맹을 보겠습니다. 삼국동맹은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간에 맺어진 거죠. 그래서 프랑스가 티니지를 점령하니까 이때 이탈리아가 티니지를 먹으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대신 먹었거든. 그러니까 열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독일이 이탈리아에 접근했어. 그래서 우리가 침을 합쳐서 프랑스를 한번 막아보자. 그래갖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간에 삼국동맹이 형성돼요. 근데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는 앞에서 오스트리아, 러시아처럼 사이가 또 안 좋아. 회복 감정이 있죠. 미회복 그 미회복 영토 문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섞일 수 없는 그런 사이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내 당시 그 비스마크와 외교적인 수안을 반영해서 선을 엮인 거예요. 그래갖고 삼국동맹을 결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삼국동맹은 일종의 공수동맹이에요. 한 나라가 공격받을 때 다른 나라가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삼국동맹에 공수동맹이다. 그리고 비밀조약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는 잘 몰랐죠. 하여튼 비밀조약 공수동맹 성격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재동맹하고 삼국동맹 설명했는데 자 그럼 삼재동맹 삼국동맹은 목적은 주요 제일 적은 뭐겠어요. 독일주의는 프랑스죠. 프랑스가 다른 나라가 결부돼가지고 왜냐하면 독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주의에 찾아서 읽어볼게요. 삼재동맹하고 삼국동맹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몇 번을 뭐냐면요. 여기 2061분 3년기한의 동맹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스테라, 러시아가 문제됐던 발칸 지역 문제 때문이군요. 그래서 오스테라, 러시아가 1870년 발칸 지역의 극동문제에 의해서 분쟁이 심하게 되었고 그 해결을 위해서 베리닝회를 개최했다. 비스마크는 중류를 유지했으나 문제 얘기해서 오스테라 편을 들어서 돌과 러시아의 관계에 냉담해졌고 이런 내용들 잠깐만 어 있고 삼재동맹은 3년기한이기 때문에 1884년에 일을 갱신하겠으나 1887년에 그 뭐냐면 러시아와 오스테라 관계 이게 잠깐만요. 이게 서양사 총론이 좀 약간 이상하겠네. 이건 제가 좀 나중에 살펴보고 다시 얘기할게요. 이거는 건너뛰고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서양사 개논 있는 내용 3재동맹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중간에 이국동맹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렇게 뭐냐면 같이 연결해서 설명했어. 이 서양사 총론이 좀 문제가 있는데 다시 내가 이거 검토한 다음에 좀 팩트체크방에 올려놓을게요. 요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재동맹은 3년기한이었기 때문에 1884년에 일을 갱신했으나 1887년에 러시아와 오스테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갱신되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러시아와 프랑스에 접근하지 않게 붙잡고 두었던 비스마크는 같은 러시아와 재보장 조약으로 알려진 비밀 협작을 했다. 그 내용이 내용은 양국의 언어 쪽이 제3국으로도 공교를 받는 경우 다른 약정군을 호의적인 중립을 지킨다. 그러니까 무장 중립조약 중립 그러니까 무장 갑자기 생각하네 무장중립 을 지킨다. 이렇게 보죠. 독일이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오스테라의 공격하는 경우에도 저유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그래서 이 3재동맹이나 재보장 조약은 공수동맹이 아니라 그냥 중립 동맹이야. 중립 하겠다는 약속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받고 3국 동맹을 좀 보겠습니다. 자 1880년 프랑스 들어온 이탈리아를 3동맹고 참가시켜 3국 동맹을 결승했는데 아까쯤에 그 다음 프랑스하고 이탈리아 간에 사이가 안 좋았죠. 티니지를 프랑스가 먹었기 때문에 자 강대모의 동맹을 국제적지휘가 확보하는 이탈리아는 특히 프랑스의 티니지 변화 문제를 듣고 독일의 지지가 필요했다.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국 동맹 조약군 관련된 내용들 3국 동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공수동맹이다. 단순히 중립만 지키는 게 아니라 한쪽이 공격을 받을 때 한쪽이 다른쪽으로 대입할 수 있는 공수동맹 성격을 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3국 중에 어느 한 개 또는 둘 그 이상의 나라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에 3국이 상호원조를 한다. 자동 뭐냐면 전쟁에 참여한다. 이렇게 있고 이 조약은 비밀조약이야. 그렇기 때문에 독일, 이탈리아 그 다음에 러시아 외에는 다른 나라가 이 동맹을 맺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1차세계가 하관이 됐는데 나중에 좀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스마크는 3제화가 3제 동맹 그 다음에 3국 동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프랑스를 고집화시키고 국제질서를 형상을 유지하려고 했다. 근데 그 판을 깼던 사람이 누구냐면 비에르미세 비에르미세는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한 30대?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비에르미세고요. 비에르미세가 좀 오래 살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비에르미세의 아버지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100일도 안 돼서 금방 죽어요. 그리고 나서 비에르미세까지 지휘를 하게 된 거야. 비에르미세는 젊은 왕이고 활기 왕성하고 그 당시 또 뭐냐면 그 독일파 엔지세대 그 당시 엔지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팽창주의를 되게 원했어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막 싸우고 막 전쟁 나오고 하니까 어 뭐야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그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전쟁을 하고 오니까 막 국토가 파괴되고 사람도 많이 죽고 하니까 전쟁을 안 하고 최대한 국내 발전에만 신경을 쓰려고 했는데 비에르미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뤄놓은 그 바탕에 경제적이 풍요하고 강국이 되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와 달리 맨날 눈치만 보면서 신민지도 영국과 프랑스가 차지하는 것만 야금야금 먹고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젊은 세대의 어떤 분위기가 비에르미세의 외교정책에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비에르미세는 틀다리였던 누구예요? 비스마크를 쳐내고 자기가 정치를 직접 하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 비에르미세는 모든 것들을 비스마크에 맡겼는데 비에르미세는 비스마크를 해골 잡고 제상으로서 제상지를 물려나게 하고 자기가 외교정책 국내위 다 하게 돼. 그래서 그 젊은 황제는 내가 어떤 게 방 게르만주의 대세여서 팽창정책 그 다음을 하게 돼요. 영국과 프랑스가 예전에 따먹었던 영토를 그냥 또 먹으려고 거기에 중동지역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예전에는 중동문제나 아프리카 문제로 영국, 러시아, 프랑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특히 중동문제 등등으로 해서 그런데 공동의 적이었던 비에르미세가 등장하면서 하나로 뭉치게 되죠. 그러면서 뒤에 얘기했지만 삼국 형수상이 맺어지게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비에르미세는 범, 게를만주의고 반,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시대 그래서 이제 뭐냐면 러시아하고 재부장 조약을 이제 맺으려는데 러시아는 원했어요. 그런데 비에르미세는 거부했죠. 그게 비스마크가 제일 우려했던 거야.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그래도 좀 끈을 맺어줘야지 프랑스라고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러시아하고 프랑스 러시아하고 독일한 끈을 끊어놨잖아. 비에르미세가 그러니까 러시아가 누구하고 붙게 됐냐면 프랑스와 러시아와 프랑스가 붙게 되죠. 프론을 없어서 배경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당시 비에르미세의 세계정책은 기존의 세력권이나 기독권을 무시한 도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군쟁을 곳곳에 유발하게 됐다. 그래서 특히 중동지역 같은 데 이런 문제를 갖고 소간에 갈등상 러시아 영국 프랑스를 하나 묶어줬죠. 이렇게 세계정책 1단으로 했던 것이 산비정책이야. 베르딘, 비지안티몬, 바그다드죠. 그래서 세계선을 이율로 했다. 다 여기 비지안티몬, 바그다드 있는 선에서 당연히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중동의 이해관계를 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지안티몬, 바그다드 철도, 부속권을 획득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영국의 삼시정책 러시아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레이트 게임을 벌쳤던 영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오스마트 로크는 누구의 손을 어디에 줄을 내면 러시아가 됐죠. 이게 큰 실수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스마트 로크가 그 당시 러시아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오스마트 로크의 역사는 나중에 기타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비에름의 정책이 비에름 2세의 정책이 잘 보여준 사건이 모로코 사건이에요. 모로코 사건은 왜 일어났냐. 원래 모로코는 프랑스가 보룡으로 삼았던 곳이죠. 겉은 독립국가지만 실전 프랑스의 영역 아래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제2차 모로코 사건 거쳐서 보룡으로 삼았던 곳인데 그 이전에 프랑스의 요기 지역을 나름대로 자식 영향력을 행사했던 곳이에요. 여기는 겉으로는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향력을 삼았던 그 지역이었는데 비에름 2세가 비에름 2세가 이 지역을 먹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제1차 모로코 사건과 제2차 모로코 사건이죠. 그래서 제1차 모로코 사건을 보면 비에름 2세가 모로코의 탕지등항을 방문하면서 모로코의 영토 보전과 문호개방을 주장해요. 문호개방은 국권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자유경쟁을 하자 뭐 이런 돈인데 자 근데 영국이 예전에 파슈사 사건 때 프랑스가 물러나줬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되겠죠. 영국과 프랑스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해주면서 독일이 호텔을 했죠. 제2차 모로코 사건이 뭐냐면 모로코에서 내단이 있어. 독일이 군함을 평행했어. 그러니까 영국이 프랑스가 반발하게 되고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이 군함을 다시 철수하게 되고 그래서 프랑스는 여기를 완전히 자기 모로코 사왔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영국이 프랑스가 반발하자 이거 중간에 빠졌는데 독일 군함 파견에 프랑스가 반발하자 영국이 프랑스를 지지했다. 이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국협상과 영일동맹 과정을 보겠습니다. 삼국협상과 영일동맹은 BLM 2세 팽창정책 세계정책이 어떤 배경 아래 이루어졌죠.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 적대적인 관계들이 형성되고 공동의 적인 독일에 막기한 집중이 되는 과정에서 뭐냐면 삼국협상이 맺어졌죠. 이 삼국협상은 비밀 조약 비밀 조약 삼국동맹도 비밀 조약 했지만 삼국협상도 비밀 조약 이고요. 그리고 이게 다자 조약 이기 때문에 삼국동맹처럼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맺었던 게 아니에요. 삼국협상은 다자 협정 이에요. 그래서 다자 협정 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겠지만 세 개의 협약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가 영국과 러시아 협약 그 다음에 또 영국과 프랑스 협약 그 다음에 프랑스와 러시아 협약 그래서 각국이 조약만 알고 있을지 각국이 다른 나라와 조약을 모으고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록협상은 영국과 러시아 알고 있었지만 그 다음에 러시아와 프랑스와 러프 형상은 프랑스는 모르고 있었어요. 이 영록협상은 그러니까 나중에 1차 세기전 때 그 규모가 커졌던 건 뭐냐면 이런 영록협상이나 영폐협상 다 공수동맹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한쪽이 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참전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각국이 그걸 몰렸기 때문에 뭐냐면 내가 참전하면 다른 나라와 참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른 나라가 참전한 거야. 알고 보니까 이렇게 조약간에 서로 묶여있었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참여를 한 거지. 공동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삼국동맹이나 삼국협상은 비밀동맹의 어떤 방패들이 드러나게 된 거야. 각국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동맹관계나 협약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에 참여하면서 각국이 다른 나라가 자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형상이 일어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르살야 조합 때 비밀동맹이나 비밀동맹을 해지하자 라고 했던 게 이렇게 학전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가정을 보면 개별적인 나라들이 각각의 세 개의 협약을 맺게 돼요. 하나가 러시아 프랑스 협약을 맺고 그 다음에 영뿔협상을 맺고 영려협상을 맺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삼국협상 이라고 하죠. 삼국협상 삼국협상 근데 그러면 이게 조약인데 왜 협상이냐 그냥 그냥 삼국조약이라고 하면 되지 왜 삼국협상이라고 하냐면 영국 때문에 영국 중요한 건 아닌데 영국 외교적으로 외교적으로 뭐냐면 명예원 고집을 추구했잖아요. 다른 나라와 조약을 잘 맞으려고 영국 간 유럽 간의 조약을 특히 공수동맹 같은 것들 근데 영국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 명칭 자체가 원래는 정확하게 말하면 영프 조약이 되는데 그러면 뭔가 좀 자신의 어떤 외교 예전에 추구했던 명예론 고집 같은 외교 위배되니까 조약이라지 않고 협상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여기에 중심한 내용을 다 협상이라고 이미 붙인 거야.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얘네들끼리 각각 맺었고 서로 간에 무슨 협상을 맺는 걸 몰랐죠. 당사공 아니면 거기다 영국은 아시아 지역의 파트너로서 일본 선택했죠. 그래서 영일동맹을 맺는데 영일동맹은 1차 영일동맹 2차 영일동맹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차 영일동맹은 러시아를 맺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한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보다는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독일에 태평양 지역이 있잖아요. 중국이나 그런 세계에 하여튼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 이런 삼국 협상을 맺는데 큰 계기가 됐던 것이 영국의 외교정치 변화가 있어요. 영국은 예전부터 유럽 대륙국가와 어떤 동맹이니 협약이니 뭐 이런 것도 안 맺으려고 했거든요. 명예로운 고집을 내주면서 제3국으로서 유럽국가가 아닌 제3국으로서 밖에 있으면서 가만히 왔다가 좀 심의 약한 애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래서 명예로운 고집을 내세웠는데 이때 이제 명예로운을 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력 군용만 유지하고 재정적 지원만 하고 밖에서 제3자리 입장에서 했던 그런 것들 명예로운 고집을 했지만 그걸 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는 영국은 대독 친성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영국의 왕조들 보면 한오보 왕조라든지 호타 왕조라든지 그런 왕조들 지금 영국 왕신의 왕조들이 다 독일에 있는 영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친했어. 근데 이런 것들이 바뀌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비에름 2세 때문에. 그래서 비에름 2세의 제국주의 정책은 그 다음에 군비 확장 정책은 그 당시 영국한테 상당히 뭐냐면 도전이 된 거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해상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세계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인도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독일이 갑자기 와서 뜨끔없이 해군법을 만들어가지고 몇 년 며칠까지 몇 년까지 해군은 한 달을 늘린다 톤수를 늘린다 막 이렇게 거포주의에 깍혀서 막 거대한 함전을 전함을 만든다고 하니까 잘못하면 영국의 해상력을 도전할 수 있죠. 영국도 이에 대응해서 해군법을 만들었어요. 해군법이라는 건 비에름 2세만 만든 게 아니에요. 영국도 해군법을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그 어 그 만들었는데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보통 1위부터 5위까지 그 해군 해군 그러니까 톤수를 가지고 있었는데 1위부터 5위까지 국가 중에 해군 톤수를 기준해서 1위 5위를 나눈 다음에 그 국가가 2위하고 3위의 해군 톤수가 배수양 톤수가 영국이 1위였는데 영국을 능가하지 못해도 만든다는 거야. 항상 2, 3위를 합친 해군 톤수보다 영국의 해군 톤수가 더 많아야 돼. 유지해야 돼. 이게 해군법의 주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항권제 권항권제를 쐈다. 1만 톤 이상의 전암들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다 또 중동의 이권까지 학대하니까 독일이 30점점에 충돌하죠. 그러니까 독일은 견제할 수밖에 없어. 거기다 또 열강의 경제적 군사적 발전이 심해서 영국이 예전처럼 혼자 더 대적하기 힘들어. 왜냐하면 미국이나 독일 같은 산업생생력이 영국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 이유로 결국에는 영국이 종교의 명예능 고입정책과 대독일 신선관계를 동맹 체제 하고 바뀌었다. 그런데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조약이나 이런 걸 잊고 그다음에 또 명예능 고입정책이 위배되니까 동맹이라는 말을 보내는 영국에서는 협상이라는 말을 쓴 거야. 할 때 있지만 동맹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세 개의 협상이 맺어졌는데 풀원영상 영풀협상 그다음에 영례협상 이렇게 세 가지를 맺게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그걸 하기 전에 약간 BNM2세 제국주의 정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주차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073번 볼게요. 자 여기 제가 잠깐 안한 얘기가 있는데 영국과 독일의 어떤 그 당시 경제 갈등상을 잘한다. 표현한 것이 뭐냐면 소호구 정부 사건이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895년 KF 신민지 총리 대표적인 제국주의 신민지 경제인 세실루즈의 추종자인 제임스 일당이 텐스바드 습격 사건 이게 보호전쟁이 발단이 됐던 사건인데 보호 대통령 소호구가 격퇴를 했는데 이걸 축하하는 전문을 비에름 이세를 보낸 거죠. 물론 보낼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 KF타운을 중심한 주변 땅을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영국 입장은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이 전보 사건은 두 나라의 신문에 성공적으로 보도되어서 특히 영국의 국민 감정을 듣게 하는 게 있었고 독일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영국이 명여론 고립 정책을 포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 내용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뭐냐면 일본하고 친해진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영일 동맹을 꼭 러시아만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보는 경우가 있는데 독일과 연결된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독일이 그 당시 함대 경쟁 함대를 막 중축하고 그 다음에 거항 거포주의에서 전함을 크게 만들고 해군법을 만들고 하니까 그 당시 영국이 겁이 난 거야. 잘못하면 독일 함대가 영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당시 세계 각국의 함대들의 비중을 영국 본토 북해나 발퇴 쪽으로 집중을 시키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함대를 끌어다가 영국 본토 많이 이줄시켜요. 그러면 그만큼 전력의 공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전력 공백을 누가 맡고 하냐면 일본한테 넘긴 거야. 일본이 대신에 러시아를 막고 대신에 러시아를 막든 영국의 함대를 끌어다가 이게 집중을 집중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발트에나 북해 쪽으로 그래서 결국에 이 과정에서 후면 쪽은 러시아를 막는다고 해서 제1차 영일 동맹이 맺었지만 실제 이것도 독일하고 연결되어 있다. 2차 영일 동맹은 독일을 타겟으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독일하고도 연결된 것이 영일 동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러프 영상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삼국협상 중에 프랑스와 러시아 협상 관련된 내용인데 내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 맺어진 거죠. 이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21번입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 21번이에요.